추석 연휴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3명이 숨진 어선 전복사고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경이 가해 의심 선박을 특정하고 뺑소니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전북 지역은 이밖에도 각종 사고가 속출하며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뒤집힌 어선 한 척에 올라탄 구조대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난 16일 군산 12동 파도 남쪽 7.5km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35톤급 어선 전복사고. 8명이 모두 구조되긴 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했고 수사 결과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경이 충돌 사고 시간대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가해 의심 선박을 포착한 겁니다. 1,600톤급인 석유제품 운반선이 수사선상에 오른 건데 해경은 피해 선박보다 무려 40배가 큰 해당 선박의 해상 뺑소니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장 등 운항 관계자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충돌 흔적에 대한 정밀 감식을 병행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의 전북 지역은 연휴 내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주에선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쫓기던 SUV 차량이 사중 충돌 사고를 냈고 정읍에선 만취 운전자가 신호 등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또 무주에선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 현재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자치도는 이번 연휴 10여 건의 각종 사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2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우려했던 응급실 뺑뺑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